에스타이 독자의 랩 안녕하세요 에스타이 독자 여러분 레이디 제인입니다 굉장히 제가 평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던 그런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과는 쎄쎄하고 여성빛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국산감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식이조절이나 운동 같은 것 기본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런 것 외에도 생활 습관 같은 것들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방문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올해에는 가수 레이디 제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실 바랍니다 모서비처럼 모서비처럼 해왔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